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말로는 아카소에 빛난 산이 촬영 속에 그저 아름다운 집에 그 산과의 자체로 인기고 그래도 계답 없이 슬피 우울한 님이 있구나 안 돼가 안 돼가 안 돼가 안 돼가 안 돼가 공간 길 이 길 끝까지 어째 시장 보고 있네 밤에 잠수 하루라도 살아가고 있어 성이 절닐던 부산 안고 내가 살던 전국은 삼촌 겸사탕받아 시자식성 목걸이 살고 나 그때도 눈물만이 흘러져려 니는 고구만 언제 가을 너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